안녕하세요. 영화 기술자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김우빈, 거탕석, 이현우입니다. 울면 안 돼, 울면 안 돼, 굴뚝 잠입의 기술자라 할 수 있는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는 바로 그날, 언제일까요? 우와, 바로 크리스마스죠! 그리고 크리스마스 연휴, 박근혁 동기하기 즐길 수 있는 저희 기술자들과 함께 하신다면 더욱더 행복하고 즐거운 연휴 되실 겁니다. 연애 기술자들인 커플분들, 방콕 기술자들인 솔로분들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. 저희 영화 기술자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, 메리 크리스마스!